아기, 상어, 꼴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프입니다. 모두 함께 지느러미 춤춰 이 리듬에 너를 전부 막혀 저희 엔하이프는 이렇게 귀여운 벨루가로 변신했습니다. 와우! 준비해, 친구들! 네, 엔진 여러분, 저희 바닷속 이 포켓들이 입고 있는 이 착장 기억하시나요? 파라독스 인베이션이죠. 너 완전 닮았어. 똑백생겼다. 굉장히 귀엽네요. 맞습니다. 벨루가입니다. 네, 저희 엔하이프는 영화 아기 상어 극장판 사이렌스톤의 비밀에서 바닷속 최고의 아이돌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사이렌스톤으로 미끈 맥크시티를 지배하려는 스타리아나에 맞서 바다를 지키는 비밀 요원들이라죠. 과연 저희 엔하이프는 아기 상어 올리와 함께 위기에 빠진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볼륨을 더 크게 올려줘 지금 짜릿하게 샤킹한 기분 오우, 오우, keep swimmin' through 여기에 들으며 원 어깨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OSD 계속 헤엄쳐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봅니다. 오, 예! 우정보다 강력한 마법은 없어. 아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의 아름다운 우정처럼 저희 엔하이프는과도 꿈꿋난 우정 함께해요. 2024년 설날엔 계속 헤엄쳐 글로벌 뮤직버스터 아기상어 극장판 사이렌스톤의 비밀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